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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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C는 지난 18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를 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겁니다. 적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총 1,285억 원이 넘는데요. 참고로 지난 2019년에는 단기 순이익이 109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JDC는 지금까지 면세점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인데요. 지난 1월 JDC가 공개한 제주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용협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사업별 적자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대까지 이릅니다. 적자 규모를 보면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706억 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1057억 원,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1303억 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964억 원,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384억 원, 신화역사공원은 26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전부 적자 수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판결로 전면 중단이 되고 나서 투자사에 12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지난 18년간 1조 4천억 원을 벌어들였던 한금알을 낳는 사업인 면세점이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수익도 줄어들면서 결국 적자를 메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JDC 측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재무 여건도 자연스럽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년 만에 적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적자를 겪고 있는데, 임직원들에겐 성과급을 두둑하게 챙겨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성과급이란 건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 해 성과를 평가하면서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회사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JDC의 직원 성과 상여금과 경영평가 성과급 항목을 살펴보니까, 정규 직원은 1인당 평균 1,398만 원에서 무기 계약직은 729만 원이었습니다. 임원은 훨씬 더 많았는데요. 문대림 이사장은 5,134만 원, 상임감사는 4,836만 원, 상임이사는 3,455만 원입니다. 임직원들이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은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JDC는 삼성전자 같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는 겁니다. 수천억 원의 적자와 함께 임직원의 성과급을 부담하는 건 우리 국민들의 세금 몫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식의 과도한 성과금 찍음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공기업인 만큼 책임 있는 경영을 보여줘야 할 텐데 아쉽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인가 재앙인가 어떤 내용인가요? 논란이 많았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도유지 매각 건이 지난달 30일 제주도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날 재석한 의원 41명 중 3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가결을 시켰는데요. 이 도유지는 제주시 구조합 덕천리 산 일대에 국가정보원 소유의 구규지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제주 고사리삼 서식지가 있는 곧자와를 훼손하고, 또 전자파의 피해 우려, 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절차장 문제, 또 마지막으로 전략기지로 사용될 가능성 등 많은 우려와 의혹을 탔던 현안입니다. 도유지 매각과 국가위성센터 설립에 반대했던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도의원들이 제대로 된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를 했는데요. 시민들은 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해당 도의원들에게 질의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 질의서는 각종 의혹과 우려를 도민과 주민들을 대신해서 도의원들이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대신 물어봐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건데요. 위성센터가 보안시설로 취급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회의에서는 다수의 도의원들이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마치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당혹해 했습니다. 한도의원은 이 회의에서 위성센터가 제주의 큰 자산이자 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이 사업에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의 눈에는요. 앞서 말한 부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행자위는 국가위성센터 설립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더 그런 건데요. 그러다가 차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매각 부지에 곧자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가진 않으면서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까지 다녀오더니 도의회의 분위기는 180도 변하게 됩니다. 도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해야 할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기보다는 정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를 돕는 모양새를 보이게 된 건데요.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제주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도의원들이 중앙정부와 도정의 밀실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도의원은 득과 실을 따져서 신중히 내린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 사업은 주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